안녕하세요 바니입니다 오늘은 처음 제가 방콕을 여행 오면서 삼샌로드라고 카우산로드 살짝 위쪽에 있는 플로이 호스텔이라고 거기에서 한 5일 정도 지냈는데 거기 앞에서 쌀국수랑 카카오무삭 같은 걸 팔던 누나랑 좀 친해졌었어요 외국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한국사람들이 잘 오질 않아가지고 잘해주셨거든요 그 누나 생일이 오늘입니다 24일 그래가지고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러 오늘 서산로드 근처 가서 케이크도 사고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페리로 된 버스를 타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이제 여러 번 갈아타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한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길 건너서 60번 버스를 타면 된다고 하니까 저번이랑 똑같이 가볼게요 한번에 버스로 가긴 가는데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1시간 반?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60번 버스를 타고 가면 내려서 한 12분 정도 걸어야 되더라고요 어딘지는 대충 알아서 버스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기다리러 가볼게요 1시간 넘게 가는 거라 가격은 35원이고 에어컴퍼스랑 조금 비싼 감이 있죠 4점 하나에 정류장 하나니까 자 이제 조정유정 이따가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란누왕에 도착을 했고 이제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가면서 열려있는 베이커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뭐 없으면 근처에 카페라도 가가지고 조각케익이라도 사가야겠네요 걸어 가볼게요 가는 길에 베이커리나 카페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카페가 안보인다면 맥주라도 몇병 사들고 가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골목이 어둡긴 한데 예전에 필리핀 갔을때랑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해요 태국이 조금 더 안전하다?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남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네 근처까지 왔는데 빵집이 없어서 맥주라도 조금 사들고 가야겠습니다 4병 정도 사서 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하실까요? 잘 먹었습니다 수원장실한 루 dollars 수원장실한 루시아 일단 도착은 했습니다 여기가 처음 왔을 때 방콕에서 묵었던 플루이 호스텔이라 하고 여기랑 왼쪽에 보이는 여기 건물을 같이 쓰더라고요 저는 여기 2층에서 잤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살았었는데 그냥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저쪽으로 가면 레스토랑이 많아서 밥 먹기도 편하고 조금 편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인이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격이 저렴해서 하루에 4,800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렴하면서 여러 사람 만날 수 있는 장점이 호스텔의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일단은 조금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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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른 분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누구에게도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곳이요? 한 분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곳 Frye 한 분이 손을 보여주는 곳이 한 분이 손을 보여주는 곳이 우리 TOYLE 우리 пример은 이거 우리 아예 리오일의 이름이에요 아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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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하나 하나 외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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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et's take a look It's the color 양치 여긴 여긴 가 여긴 진짜로 sisters Ein 왜 이렇게 말해? 왜 이렇게 말해? 넌 왜 이렇게 말해? 오케이 오케이 쟤는 소리 버스가 끊긴 관계로 네 오토바이 그랩을 불러서 가고 있습니다 네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이제 카우산로드에서 반값이까지 왔습니다 가격은 한 180밭 정도 들었던 것 같고 차가 안 막히는 시간이라 조금 가격이 더 저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차 막히는 시간이면 조금 더 비싸고 하니까 일단 카우산로드에 잡혀가긴 했는데 갈 때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영상 못 찍었고 가서 잠시 자리만 조금 지켜주다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저는 이제 집에 간다고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에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찾아가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살짝 아쉬웠던 거는 베이커리가 빨리 문을 닫아가지고 케익이나 이런 거를 못 사간 거는 조금 아쉽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다시 갖다주는 게 맞지 않나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태구 현지 사람들의 생일 축하 파티하는 거를 한번 영상에 담아봤는데 우리나라와 다를 거 없이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고 시간을 보내고 뭐 그런 모습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로서 참여를 해서 친밀감도 조금 더 생긴 그런 느낌 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볼만한 거나 아니면 뭐 조금 더 먹을만한 거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명소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